성경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의 방식대로 죄인을 다룹니다. 누구에게 허가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 비평가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종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성경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무작정 빠져들게 만듭니다. 덫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철학적, 신학적, 과학적 견해에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에 맞추어서 누군가에게는 게시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문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는 빛을 주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거짓 지표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증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 머리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해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혜를 찾아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가지고 온갖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더러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독자들이 이 말씀에서 음식을 취하는 동안에 읽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오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오늘날의 전세계의 영적 상태를 규명하는 말씀입니다. 1885년에 영국에서는 Revised 버전을 또 1901년에는 미국에서 American Standard 버전을 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기근이 전세계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NIV를 출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적 기근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주의 말씀들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이 이러한 부패한 성서들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하나님의 입의 말로 사람들을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성경을 찍고 내던지고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여전히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큰 망치와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그 사람의 혼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성경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큰 용광로 속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오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처음과 끝이신 분이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오.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붙이는 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언급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성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이 불쌍한 유대인 죄인 이 죄인은 사실 알버트 안슈타인이나 칼 마르크스가 했던 것과 똑같이 성경을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교황들이나 아돌프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대한 것과 같은 식으로 성경을 대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정확한 역사적 기록으로 보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 학자들과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역시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수많은 히브리 학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언젠가는 이 기록된 말씀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좋든 싫든 간에 언젠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 말씀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셨던 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큰 백보자에서 천사들과 함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기록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분을 섬기는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되어서 베시몬석에서 함께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자신의 입으로 한 사소한 빈말까지도 심판날에 그 일에 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이나 다니엘,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 무실론자,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유대교도라면 위의 성경 구절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들이 내벗은 허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 유대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이 진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은 사실 찰스 다윈, 마오메트, 부처, 아인슈타인,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정치인들, 교육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비밀들이 심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신약의 성경 구절들을 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들은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들 역시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역사책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이 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한 대가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인종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세인들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나무들처럼 그렇게 나쁨으로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키아와 그의 고간들과 에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트 땅에 그하는 자들을 넘겨주리라. 또 내가 그들을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비난과 속담과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또 칼과 기근과 전년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진멸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차없이 가슴 아픈 말씀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언젠가 우리의 모든 빈말까지도 다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대해야 할 것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언젠가 이 성경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이 책상 위에 꼭 덮인 채로 있든지 아니면 책꼬지에 꽂혀 있든지 한 번도 읽혀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을 상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 그 말씀이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한 민족이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실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인간이 어떠한 변명을 들이대든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린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추종하는 그 어떤 집단을 불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이 문성명 추종자들이나 KK단이나 요셉 스미스 추종자들이나 블랙 무슬림 추종자들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성경을 회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들에게 성경 고절은 끔찍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들을 말씀하신 분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유다지파에서 나신 한 유대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 여섯째 딸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리시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이세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원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스라엘 즉 북쪽의 열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왔고 바울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 사도였고 유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방인을 흥분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기분 나쁜 말씀이고 환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덫이 놓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사실 사람을 속이는 위험한 책입니다. 사실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의미 그대로 그 문맥에 나타난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적으로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으려는 인간의 열망으로 인해서 성경은 그러한 죄인들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제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말씀의 빛에 노출되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봐서 악한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빛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도끼를 내리찍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오셨지 멸망시키려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록하신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요한에 따르면은 모세가 언급한 책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사도바울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요한은 같은 주제로 게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을 갑없이 줄이라.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는 BC 1500년에서 AD 90년 요한을 통해서 성 3의의 셋째 인격을 통해서 한 책을 기록하는 데 바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초자연적인 게시를 주실 때면은 다른 신들은 그 옆에 얼신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그게 사실일 리 없어. 그건 너의 해석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은 더러운 마음과 멍청한 머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프레드릭 대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시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두 개입니다. 에루살렘도 두 개, 왕국도 두 개,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동지방의 한 조각 땅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카나한인들이 자신들의 토리지를 잃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모순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시리아산 말들 노떼아의 치수, 구름날개들의 치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와 그의 자손들이 카나한 땅 즉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13번 이상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살아생전에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또 확신하여 소중히 간지가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그 땅을 나와 이집트로 가서 4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빛이 1500년경에 이들이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이곳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 그 땅을 깨끗하게 비워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이까지 약속된 땅의 영구히 거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정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때까지도 아직 그 땅을 용구히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이미 벌써 두 번이나 잃어버린 후에 그리고 AD 70년에 또 한 번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이 땅을 이렇게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카나한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줄이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령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재림 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